네, 갑자기 어디서 뚝딱 숨길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은 요즘에 진짜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곡이에요. 가수이기도 하고 아까 에드시럽만큼이나 또 유명한 곡인데요. 마지막 곡은 엠마리의 2002라는 곡. 많은 곡은 아시죠? 아마 들어보신 거 많이 아실 것 같아요. 이 곡도 마지막 곡을 신나게 한 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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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